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이런분 이즈이 기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엉뚱한 실험 엉뚱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실험 일단 미션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자 엉뚱한 실험 미션은요 바로바로 요겁니다 조용대님께서 라넥으로 노익 18단 부스터 하면서 2분 50초 내로 완주를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트라넥을 타고 노익 18단 부스터를 하면서 2분 50초 내로 완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출발 렛츠고 가볼게요 근데 카트라넥을 타면 여러분들 차가 뒤로 한번 돌았을 때 뒤로 돌 때 이게 차가 빨라지거든요 카트라넥으로 18단 부스터 좀 빠질 것 같은데 해볼게요 한번 아 이게 노익으로 카트라넥 18단 부스터 될라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델라넥 모르겠다 자 일단 달립니다 와 노익으로 어 잠깐만요 지금 옆에 보이시면카들 지금 잠시만요 지금 존나 존나 못 달리죠 저게 바로 어제 찍었던 화상 키보드로 달리기 예 화상 키보드로 컨트롤하기 미션 지금 스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 예 지금 화상 키보드로 존나 열심히 달리고요 개웃겨 저 일단 전 앞으로 갈게요 이 카트라넥은 앞으로 부숴으면 속도가 느려져요 예 아 그 느려졌다가 좀 더 올라가긴 하는데 아무튼 부술을 쓰면 느려집니다 속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부술을 쓰잖아요 속도가 줄죠 그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피아나죠 속도가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요 아 18단부터 이거 빠셀 것 같은데 카트라넥은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다시 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1분 아 2분 2분 20 2분 50초 내로 안주해라 했어 맞아 미션이야 이거 잠시만 다시 갈게요 장난칠 때가 아니었어 저번에 빠세게 가야돼 왠지 무수 안쓰는게 더 빠른 거 같ゲl 무수어 쓰면 느리잖아 2분 50초 내로 18단부터 하면 2분 50초 Kalmar 나 은연이다 사실 cuore 이 회두는 가위ām 이 회두에 대해서 훌쩍 crit 쭉 가야지 이거. 인정? 꽤 빠르죠. 카트라넥이 이렇습니다. 기도감이 존나 빨라요. 와 여기서부터 이제 18단만 해볼게요. 도전! 1단. 오우씨. 2단. 오우씨. 3단. 4단. 아 잠깐만. 와 이거 안되는데? 5단. 6단. 7단. 8단. 아쉽르해. 존나 힘드네 이거. 와 미션. 9단. 10단. 좋았어. 11단. 이게 좀. 되게 빡센데. 12단. 13단. 극의 쿵. 14단. 15단. 와. 살려주라잇. 아. 아. 16단. 아 이거 미션 성공 못해 이거. 17단. 제대로 턴이 안됐어요 이거인데. 18단. 와. 일단 기록은요. 시간 안에 2분 50초였잖아요. 시간 안에 2분 50초 이내로 성공하긴 했는데. 제대로 턴이 안되 이게. 와. 턴이 안되네 턴이. 한번만 더 해볼까. 한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답 없는데. 야 그냥 가는게 더 빨라. 야 그냥 가는게 더 빨라. 어. 잠시만요. 위에 잠시 후. 전기 점검을 위한 서버 점검을 실시한다는게. 잠깐만 야 321. 야 잠깐만 정기 점검 안돼. 아직. 어. 재도전 한번 해야되는데. 씨부네. 끄지마. 야 전기 점검 안돼. 잠시만. 안돼. 안돼. 이분만 신어달라고 이분만. 아직 안끝났다고. 살려주라잇. 아 야 죽였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하트라이더 운연자님도 지금 보고있어요. 방송을. 오케이 좋아. 뒤로가자이. 뒤로가는게 훨씬 더 빠른거 같아. 뒤로가는게 훨씬 더 빠른거 아니니까. 나를 싫어하네. 야 진짜 안 꺼지고 있는데. 운연자님. 조금만. 이분만 있다가 끄면 안돼요. 운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유튜브 영상 찍어야. 1단. 자 오케이. 2단. 아 상관없지. 이 팀교도. 그래 2단. 오케이. 3단. 4단. 오케이. 5단. 오케이. 아 씨. 이제 좀 감 좀 잡았는데. 6단. 와 잠깐만. 데르트는 못했어. 7단. 아 감 잡았는데 이제. 8단. 쟤보다 지금 빠르다. 아닌가. 9단. 아 이제 감 잡았는데 진짜. 아. 1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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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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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지금 강제 서버와의 접속이 끊겨서 강제 종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숨겨서 카트를 강제로 꺼야되네요 미션하다가 이게 뭔짓인지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해야겠죠 여러분들 마무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트 꺼야되거든요 그렇죠? 카트 꺼야되니까 여러분들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이제 카트를 못한다니 서버 점검이라니 제가 뭐 쓸 것 같아요 구독을 쓰고 있다고? 앗 자 여러분들 마지막 선물입니다 미션은 일단 실패고 미션 참 어렵네요 네 미션 참 어렵습니다 실물은 마지막 저의 선물입니다 카트 끄기전 땅땅땅 근데 글씨 제대로 썼나? 오케이 자 형님들 네 구 독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얘들아 기흥 잘못 썼는데 기흥 실화냐? 야 기흥 잘못 썼어 반대로 썼어 구 독 원래 여기 여기 기흥 자 써야되지 않냐? 기흥만 다시 기흥을 여기 써야되는데 이렇게 돼야되는거 아니냐? 정성이 안보인다고 다시 써라고?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땡큐 살아있네 최고 이 플레이를 우리 팬분들께 마치면서 마무리 빠이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이거 카트라넥으로 미션은요 좀 빡세네요 굉장히 카트라넥으로 기로할때 차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아 이 미션을 성공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18단 부수할때 보통 이제 한번도 안부딪히고 딱 마무리까지 턴을 해야지 그게 성공이거든요 근데 카트라넥으로는 18단 이거 성공이 안됩니다 에 뒤로갈때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성공할 수 없네요 그래도 타임은 성공했다는거 마지막으로 우리 조이온대님 미션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여러가지 재미난 미션들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구요 미션 많이들 재미난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슈루루 뿅 호의문 롤미 요시 롤미 유수 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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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